네 안녕하세요. 2학년 한국사 맡은 이대근입니다. 우리가 본격적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지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 공부했었죠. 오늘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기 시대는 불을 사용했죠. 불이 어쩌면 최초로 처음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동굴이나 막집 등 곳에 머물었습니다. 토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땐석기를 주로 행했죠. 신석기는 특이한 게 농경의 시작입니다. 물론 반농사지만 인간이 스스로 무슨 걸 심어서 키우는 농사의 시작이죠. 그렇다고 수리업에 취해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농경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의미죠. 반농사입니다. 그리고 원시적 수공, 뼈바늘이나 가락바퀴를 통해서 원시적으로 옷을 만드는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토기가 최초로 사용됩니다. 무엇인가를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끓여 먹기 위해서 토기가 사용되죠. 빗살물의 토기가 우리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그리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죠. 자기 가족의 농지나 목축으로 있으면 돼지나 소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정착생활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움찔 같은 걸 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뗀석기에 변해서 간석기, 갈아서 쓰기 유용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같은 사상들이 등장했습니다. 애니미즘은 모든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사상이고요. 태양이나 물, 돌 등 무생물이지만 그에게 정령이 있어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토테미즘은 동식물을 성배하는 토테미즘입니다. 신적 그리고 샤머니즘은 신적인 존재로 연결해주는 무당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신석기 시대에 조금씩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석기의 차이점이 우리 수농이나 여러 가지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청동기, 철기 시대의 고조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교과서 18쪽에서 1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다? 청동기가 보급되고 변홍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변홍사가 시작되는 시기도. 신석기와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데 신석기는 반농사, 청동기는 변홍사입니다. 청동기란 뭘까요? 청동은 구리, 주석이, 열에 의해서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주면 청동이 만들어집니다. 불에 의해서 녹기 때문에 만들기가 편하죠. 청동기 시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했던 변홍사입니다. 물론 수렵, 어로, 채집 등이 여전히 하고 있으나 그리고 반농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변홍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논유적제를 보면 청동기 논유적인데 지금 논처럼 사각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수로드링이 있습니다. 물을 옮길 수 있는 수로드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구멍도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안동에 보면 안동이 저전일이라는 곳인데 여기 보면 저수지 유적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제 변홍사에도 중요한 게 바로 이 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저수지가 있죠. 그렇게 물을 보관하는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문이 청동기라는 유적인데 유물인데 여기 보면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농경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불에 탄 쌀 같은 걸 발견되면 보면 농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변홍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러면 이 변홍사를 어떻게 수확할까요? 바로 간섭기 중에서 반달돌칼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동기가 간섭기라고 되어있지만 여전히 돌로 만든 도구들이 유용했죠. 청동기 때는 반달돌칼의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뜯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 외에도 돌보습, 땅을 팔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돌낱, 뭘 벨 때 포를 벨 때 쓰죠. 그리고 반달돌칼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이렇게 농업의 발달이 결국 인용 생산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유로운 곡식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걸 내가 내 거라는 서류를 가지는 사유재산 개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마을 유적을 보면 이렇게 마을 근처에 도랑을 팝니다. 물을 필요한다는 요건 되겠지만 여기 방어를 하기 위한 거죠. 물이 있으면 지정돼 있고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경계를 표시하고 방어를 했다는 건 결국 치킬 게 있다는 거죠.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인용 생산물이 발생하면 사유재산이 발생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는 빈부격차와 남이 가진 걸 뺏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죠. 결국 그것이 평등 사회를 깨는 계급이 발생합니다. 계급이 분화되는 거죠. 계급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지배자, 피제비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신석기, 청동기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에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러졌고요. 만주나 한반도 서부포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동방울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같이 우리가 얼굴을 비추는 거울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유재산이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다 보니까 군장이라는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군장의 상징이 바로 이런 청동거울, 청동거울, 검들 같은 거죠. 청동검 같은 걸 통해서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볼 것이냐. 이제 지배를 하려면 주변 마을이나 집단을 지배하려면 무력으로 지배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사상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사상 일행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주수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청동거울이나 청동방울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청동거울은 빛을 반사시키죠. 반짝반짝하면서 하늘에 빛을 존재한다. 이렇게 주제한다를 볼 수 있고요. 방울은 소리를 내면서 귀신을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종교와 정치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출현은 결국 군장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종교와 정치를 같이 지배하는 재정일치의 지배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고인돌이라는 무덤입니다. 고인돌이라는 무덤은 엄청나게 큰 돌을 갖고 있죠.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옮기기 위한 권력 그리고 이걸 옮겨놔서 그들에게 줘야 될 곡식들, 식량들 중에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받쳐져야 되는 거죠.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전남, 하순, 전북 고창지역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한 3천 개 가까운 고인돌들이 존재합니다. 고인돌은 강화도 지역과 한바운드 북부, 만주지역에 나타나는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요. 그리고 한바운드 남부에서 나타나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탁자식, 바둑판식, 북방식, 남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인돌은 왜 고인돌이냐면 돌을 고여놓고 위에 돌을 썼기 때문에 고인돌. 돌을 고인다 해서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고인돌을 만드는 과정을 추정해보면 첫 번째 고인돌을 세웁니다. 위에 돌 있는 거죠. 그 위에 흙을 채워서 이 위에 돌을 올리시키는 거죠. 돗게 돌을 올리고 나서 그 밑에 흙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강화도 있지만 나머지 보면 전북 고창의 고인돌, 전남 화순의 고인돌, 화순의 고인돌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남방지역이기 때문에 바둑판식 고인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제 그 외 지역도 하나이고 하나씩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나면 이런 지역에 가서 고인돌을 한번 보는 것도 좋죠. 이거는 뭐 탁자식이다. 바둑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돌널무덤이라는 청동기시대 무덤이 있습니다. 돌로 관을 짜는 거죠. 돌로 관을 짠 다음에 안에 시체를 여기다 안치하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유물들을 무장품들에 넣는 거죠. 그래서 돌널라는 말은 돌로 너를 만든다. 곽을 짠다. 관을 짠다. 청동기시의 토기는 민무늬 토기입니다. 아무런 무늬가 없는 토기죠.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보면 이름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이름 민무늬 토기는 우리가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시대 민무늬 토기가 발견되고 나서 신석기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무늬가 없는 토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청동기시대에는 먼저 붙였으니까 민무늬 토기, 신석기시대에는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부릅니다. 민무늬 토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송리형 토기, 요동일대와 한반도 북부, 서북부 지역에서 많이 있고요. 팽이언 토기, 평양지역과 평안도 지역에서 나왔고요. 성국리 지역은 충청도, 전라지역에서 많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 미송리시 토기는 기가 있어요. 이렇게 기가 있는 거고요. 팽이는 팽이처럼, 송도리는 가운데가 볼록한 토기입니다. 민무늬 토기 다양하지만 요정도까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청도시계는 바위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래나 큰 고래, 힘수용 고래처럼 보이죠. 그리고 작은 고래, 사자, 호랑이, 호랑이, 사자 말고요. 그리고 노루, 이런 거 사냥하는 그림들을 걸어놔서 울산에 이 그림이 존재합니다. 울산에 있는 방구대라는 그림인데 지금은 조금 해손이 많이 돼서 요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방어도 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연의 풍화할 땐 쉽지는 않게 됐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물 밑에나 있거나 잘 봉지가 안 되는데 이 지역이 땜을 만들다 보니까 물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견됐는데 이제 바람, 햇빛, 여러 가지 치마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그인들이 통해서 사냥을 기원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도 보면 고령의 장길이 암각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의 천전리 암각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무형이 보이고 아까 봤던 방구대 암각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에다가 표현을 해서 일상생활의 예술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페이지에 나오는 철기문화가 이야기입니다. 철기문화의 등장으로 이제 돌로 만들던 농기구들도 전부 다 철로 바뀌고요. 무기들도 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부터 돌이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청동기는 이제 의식용으로 씁니다. 여러 가지 제사나 군장이 행사를 할 때 써야지 실제로 이제 뭐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청동기도 모습이 변합니다. 비파형 동검, 만주지역이나 서폭구지역에서 말 썼던 것들을 우리 한국식으로 세형 동검이 나오고요. 약간 쩍피닥이 바뀌었죠. 그리고 거친 무늬에서 무늬가 이제 하나의 정확히 원심을 그리는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됩니다. 청동기 거울은 여기 앞, 여기 뒷부분이고요. 앞부분에 깨끗하게 맑은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가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뒤에 고리나 이런 걸 꼽는 거지 실제로 거울처럼 비치지 않습니다. 만학생이 착각하더라고요. 철기시대무덤은 이제 동무덤이 있고요. 전라도 지역이 보통 많이 나오고요. 널무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돌로 관을 짰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잘 부서지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로 관을 짜는 널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돌이 아니라 나무로 짜는 무덤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집니다. 철기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진데 그 중고로 첫 번째가 동전입니다. 명도진에서 중국 연나라, 춘추전국시대 연나라 때 쓰던 동전이고요. 칼잡이 생겼죠. 특이합니다. 그리고 춘추전국시대를 통일시킨 진나라가 만든 반량전 진나라 다음에 왕조했던 한나라의 오수전 이런 것들이 우리 철기시대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의 교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붓이 있는데, 붓이 발견됐는데 창원 다오리 유적지에 발견됐는데 과연 붓이 어떻게 썼을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글자를 써, 한자를 쓴다고 했을 때 썼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뭐 붓이 여러 개 쓰이죠. 색칠도 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구에다 글을 칠할 때 되기 때문에 꼭 그러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 측에는 이걸 통해서 한자를 쓰지 않았을까 글을 쓸 때, 붓 글을 쓸 때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21쪽으로 가겠습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당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군조선은 청동기 위주고요. 지배자는 당군왕검으로 봅니다. 그리고 팔저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했었죠. 위만조선은 본격적인 철기 시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철기가 도결되었지만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이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철기 시대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중계무역은 뭐냐? 중국과 한반도 남부지역이 고조선에 의해서 중계무역을 했었죠. 고조선이. 이 두 지역에 대한 무역권을 가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무역권을 가지고 있는 고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득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나라라는 중국 왕조가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 거죠. 이게 한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원래 이름은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단군신화가 있는데 단군신화는 고조선 벽화에 보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호랑이와 곰이 보이죠. 우리가 알듯이 호랑이 곰이 숯과 마늘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와서 이게 고구려 벽화에 그려져 있는 거고 고구려 시대도 이 단군신화를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군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인 한인에게 한웅이란 아들이 있는데 한웅은 천하의 뜻을 품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다. 이에 한인은 아들의 뜻을 알고 사미 태백을 내려다보미 인간은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천부인 세기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한웅은 3천명의 무리를 거닐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불렀다. 그때부터 한웅천왕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득 360가지의 일을 주관하였으며 인간 세상을 교화했다. 여기 첫번째 줄금 보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바로 우리 홍인간이라는 단군신화의 이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왔다는 건 결국 곡식이나 수명 이런 것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농경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웅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의 처음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호랑이와 곰이 나타납니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 같은 굴에 살았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은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거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지냈다. 금기를 지키기 시작한 지 37일 만에 곰은 여자가 되었지만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년은 혼인할 상대가 없어 늘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초관하였다. 이에 항웅은 잠시 사람을 변하여 웅녀와 사랑을 나누었고 웅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당군 왕검이다. 당군 왕검은 요 임금이 지기한 50년인 경희년에 평양성의 도불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여기서 당군 왕검이라는 말을 보면 당군은 제사장의 의미를 듭니다. 왕검은 정치적 의미를 띄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웅의사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 당군 신화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환웅 당군 왕검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천부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부인 세 가지를 준다는 것은 청동거울, 청동검, 그리고 청동방울 이런 걸 가져왔기 때문에 청동이 문화를 바탕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비, 구름, 바람, 곡식, 쑥, 마늘 농경 문화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비와 구름, 바람은 용사를 잘 짓게 하고요. 곡식, 쑥, 마늘은 우리가 농경 문화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환웅, 곰, 호랑이 관계를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세력이 통합하는 과정이다. 환웅을 가지고 있는 환웅 부족과 곰부족, 호랑이 관계라는데 이것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소화과 환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당군, 제사장 왕검은 정치 지도를 뜻하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 어쩌든 간에 당군 신화가 안 맞든 간에 결국 건국됩니다. 당군 고조선이 중심지역은 초기에는 정기지역은 요동지역을 야호강 중심으로 한 요동지역이 중심이었고요. 후기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조금 어떻게 기동했는지 여러 가지 설도 있고요. 아무튼 두 지역에서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고조선에 가면 문화와 세력 범위는 사실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후대처럼 국경이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느냐 문화재와 유물 유적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문화 세력을 볼 때 증거가 되는 게 첫 번째가 비파형 동거 그리고 고인돌이라는 무덤입니다. 탁다시 고인돌이겠죠. 두 가지를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와 세력 범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확히 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추정하는 거죠. 하나의 측정 방법이지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고조선의 문화 세력 범위는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맞는 비파형 동거와 탁다시 고인돌을 주경해서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고조선에는 철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철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영역을 줘서 들어오게 되죠. 언제 정확히 들어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고조선이 변신하는데 왕이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그 전에 왕이 세습이 어떻게 되느냐 기록이 없어요. 알고 싶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에 보면 부왕이나 부왕이 준왕한테 물러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왕이 아버지 부자라서 아빠가 물러졌다. 때려볼 수도 있고 정확히 애매하긴 합니다. 중국의 철기 문화가 도입되면서 기본적으로 4세기, 5세기 정도로 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체제의 정비를 하는데 왕이 세습이 이루어집니다. 부왕이 준왕의 왕이 물러졌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상, 대부, 장군의 관제가 정비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국 기록에 보니까 조선상, 상, 장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조선상의 어떤 역계경 이런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고조선에도 상이나 장군이란 관직이 있구나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위만이 등장합니다.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 교체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초안지라는데 이 초안지 시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이주해옵니다. 그는 국경지대에 있다가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 조선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국호가 위만 조선을 바뀌는 거 아니고요. 조선인데 편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위만 조선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우거왕 때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나라가 가장 힘들어했던 대상이 바로 흉로와의 전쟁입니다. 유보문의 흉로와의 전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고조선의 세력을 염약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하고 있는 중계무역 경제적 이익과 중계무역 때문에 할 때 남부에 있던 진국이 자유롭게 중국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고조선에다가 상을 사신다 보냈지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라의 무죄가 전쟁을 결정하게 되죠. 1년 동안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막은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지배층 내부에서 분열이 되면서 결국 우거왕이 죽고 나중에 더 싸우지만 결국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밀망원합니다. 거기에다가 한나라가 군과 현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한나라가 우리를 공격했던 거죠. 기원전 8년에 왕검성 협력되면서 결국 우리가 밀망원합니다. 중국 한나라는 이 지역에다 4개의 군을 설치합니다. 진번, 인둔, 현도, 낭랑 진번, 인둔은 좀 빨리 없어지고요. 현도도 얼마인지 안 해서 없어지지 마십니다. 그래서 낭랑이라는 지역만 장기간 있었죠. 그래서 기원 후 AD 313년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약 400년 가까이 우리 낭랑이 존재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양 지역이 보송 낭랑을 기억했는데 엄청난 많은 문화재를 남겼죠. 이런 그릇이나 오칠된 그릇이나 이렇게 도장 그리고 이런 중국식 도자기 그리고 이런 도장들 같은 것도 우리에게 남아서 낭랑의 유물들이 아직도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은 중국식 문화를 많이 전달해줬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 223쪽에 8조법을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고조선에는 백성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한 8조법이 있다. 내용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의 상처를 입힌 자는 곡취를 갚아야 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를 삼아야 하는 것이다. 단 재력 면허한 자는 50전을 내야 했다. 용서를 받아 보통 배역세대와도 당시 풍속에 따라 북검을 쓰지 못하여 혼인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니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 대문을 닫고 사는 일 없었다. 여자는 종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것일 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대나무 그릇에 음식을 담아먹었고 도시에서는 관리나 장사권을 본받아 술장 같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먹었다. 중국 한서란 책이 지지에 나옵니다. 8조법은 여기 보면 나오는데 지금은 한 3개 정도만 진전될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중국 사람들이 돈에 들은 거라서 다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8조법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학습지에 보면 학습지 맨 끝에 보면 고조선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번 여러분이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조법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출연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권력과 경제력 차이가 있다. 성동의 시대의 특징이죠. 재산을 사유하며 형벌과 노비가 발생하였으며 노동력과 사유자의 중요하게 여겨 보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조법의 규정을 보면 남의 상처에 입은 자는 고큐를 갚는다. 사유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지 한 자는 노비를 갚는다. 노비 제도가 있고 이를 용서받고 싶은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대를 낸다. 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 그리고 사유자산을 중요하게 했다는 것을 8조법의 세 가지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독이 철기 시대인데 청독이는 간섭기가 대표적인 게 바로 반달 돌칼이 있죠. 그 외에도 뭐 아까 봤을 때 돌 보습이나 돌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달 돌칼이죠.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청독이는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변홍사가 청독 시대에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농경에 발사를 하다 보니 결국 뭐냐 사유재산의 개념이 발생합니다. 종집은 여전히 있습니다. 약간 지상가구처럼 변하긴 했죠. 내못반듯하게 바뀌긴 합니다. 사면은 빈복격차 발생하고 전복차 발생하니까 결국 계급이라는 게 분화되게 되죠. 그리고 계급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뢰동을 나오는데 청독 방울이나 청독 거울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독 방울이나 청독 거울을 통해서 군장은 재정, 일치, 지배를 하게 되죠. 그 군장의 권력과 경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인돌 이랬죠. 고인돌 그리고 무덤은 의식도구를 제작해서 였고요. 사후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꼬묵거리, 멋있게 봐서 유물들을 많이 보관하고요. 도자기나 이런 것들, 독이 돌렬 무덤이 이 당시 대표 무덤이고 고인돌도 있습니다. 유적 유무로 대표적인 것이 울산의 방구대 그림이죠. 바위 그림 고령이도 있습니다. 철기시대는 철기시대는 청독이는 전쟁류나 농기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의식용으로 의식용 도구로 씁니다. 철기가 바로 무기와 농기구로 썼죠. 청독이는 돌로써 농사를 지었다면 철기시대는 철기로 했다는 거죠. 독재적 한밭 철기문화에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되죠. 대농사 발달하고 전쟁이 더 많아집니다. 중국화폐 명도전 발량전이나 북 같은 걸 통해서 뭐랄 수 있죠. 중국과의 교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덤은 비슷하고요. 동무덤 있고 그 다음에 널무덤 있죠. 나무로 만든 관을 짜서는 널무덤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조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특히 단군조선 청동기를 문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죠. 단군왕금은 아까 봤듯이 재정일치입니다. 그리고 고조세력법에 알려진 문화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비파형 동검이고요. 탁자식 고인돌 다른 말로 북방식 고인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위만 집권해서 고조선으로만 온 위만이 집권이 되면서 위만 조선이 되었죠. 위만 조선 합해가는 단군 조선을 볼 수 있겠죠. 단군 조선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죠. 물론 교전했었죠. 중국과 한나라와 남방의 진국이라는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무제 침입으로 멸망하고 한군연이 실시됩니다. 네.